언가크제로서 그럼 너가 오니가이짱 Roberta 새우 안녕하세요 언가크 시작 오늘의 목표는 턱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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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 제민이 MC 같고 지금 놀 사람이 애들밖에 없어요 아 형인 한 명이랑 미성년자 두 명 있으니까 진짜 어깨 부딪히면 호흡을 안 해도 또 사람들이 이 시즌으로 우리의 중간 미래에 대해 롤은 나 롤 액션 엄마 롤은 나를 만났어 고고고 제이민 씨 방금 MC 했는데 어떠합니까? 긴장됐어요 긴장됐어요? 근데 한 번 이렇게 그 나의 마음 난주 막 쓰기 전에 긴장된다 딱 한 번 하면 이제 어 어때요? 딱 그 느낌이었어 사프로에서 처음 MC 하는데 어때요? 아 일본어로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또 떨리기도 하는데 어 뭐 생각보다 일본어가 쉽기 때문에 아 흐흐흐흐 기사님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바다아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눈사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 어제 샀어요 눈사람 만들자 넌 뭐? 야 야 야 다녀와 너무 예쁘다 여기 예쁘네 왓 차가 보물참키 내가 아프지 텔르다 가위바위보 진사랑 응. 신나서 뛰어져. 빨리, 빨리, 빨리. 우리 사진 한 번 찍으세요. 설마 나 봐봐. 나 봐봐. 하지마! 야, 이거는... 아, 너무 싫어. 하지마! 아, 죽어. 아이. 왜 나와?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... 으아! 진짜... 뭐야.. 너 왜 이렇게 맛있냐고? 야! 따위에 좀... 나갈 수 있어. 왜 이렇게... 내 거에 있는 게 없을까? 아, 가고 있어. 야! 와! 다 풀내줘. 하나 둘 셋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